더 헛 레드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윤주 프로입니다. 스윙을 하실 때 상체가 많이, 다운스윙을 하실 때 먼저 나가면서 발생하는 오버 더 탑. 오늘은 오버 더 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스윙, 백스윙이 올라가셔서 다운스윙 때 상체가 많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궤도 자체가 인에서 아웃이 아닌 아웃에서 인의 궤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헤드 스페이스가 열려 슬라이스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. 이러한 오버 더 탑을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때 상체는 냅두고 하체만 먼저 이용하셔서 손을 아래로 끌고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스윙을 하실 때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체를 쓰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올라가셔서 올라가실 때 하체는 뒤에 왼쪽 다리에 좀 놔두신다 생각을 하시고 상체만 뻗어주신다면 다운스윙 내려오실 때 체중이 왼쪽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먼저 스타트 해주시기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. 이러한 스윙을 하시게 되신다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하체를 왼쪽에 체중을 놔두시고 다운스윙 오실 때 힙을 먼저 틀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손은 아래로 떨어지고 궤도는 인에서 아웃의 궤도로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궤도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